3시! 우유! 우유! 여기 너무 많이 봐. 아 여구라고 그래. 내가 이런 사람이랑 편을 먹었으면. 자 갑시다. 선글라스 가나 봐. 눈 감고 해 그럼. 눈 감고도 하죠. 맞는 거야. 눈 감고도 맞지. 한 번도 안 보셨나? 한 번도 안 보셨지. 피디게 서태주야.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. 다음 주에 또 뭐 세준이 형이 선글라스 주신다니까. 별 모양 뭐 이런 거 아니죠? 되게 좀 부담스러운데. 뭐 안 쓰시면 다 주세요 저는. 왜냐면 우리가 또 이제 시즌2 이런 거. 시즌2 얘기하는데 너무 관심들이 없으시다. 뭔가? 아니 아니 나 지금 되게 복잡어 지금. 시즌2 진짜 할 거야? 올해는 못 해요. 왜? 바빠야죠. 자 가죠. 선글라스 없어서 못 간다니까. 마스크를 눈에 쓰고 하자. 아베 마스크. 아베가 얼굴이 크지 원하대. 마스크가 진짜 말도 안 돼. 마스크가 아기 손바닥만 안 들어. 어 말도 안 들어. 야 너는. 야 너는. 어. 일반 사이즈 껴도 그만해 보일 건다. 너무 인격적인 모독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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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다 제 겁니까? 아우 나 이게 좋아 이게. 펭수 같아. 아우 이렇게 한 명 오면 한 명 없고 자고. 자 국내 최초 연예인이 PD 마빡 때리고 싶어서 만든 채널. 방송금을 이겨라. 아아. 총하. 오늘 게임은 우리 KBS에서는 정말 도전입니다. 가족. 오락관. 고요 속에 외침을. 이거 맞아 이거 헤드폰 쓰고.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수 형님은 이거 안 쳐줘야 될 것 같은데. 지금 계속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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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꺼풀 걷으시면 들리지 않나요? 어 진짜 잘 들리네. 잘 들리네. 이거 2대2로 해야 되잖아. 만약에 나랑 헌 PD가 같은 편이면. 우리가 이기려면 내가 설명을 그지같이 해야지. 잠깐만 뭐. 센서 맨날 뭉쳐가게 한다고 그러는 거고. 뭘 뭉쳐가게 했습니까? 아까 2대2로 게임을 하면. 두 사람이 두 사람을 때려야지. 두 사람이 두 사람을 때려야지. 헌 PD랑 같이 침을 먹는 사람은. 이 순간만큼은 방송국 놈이야. 그럼 이제. 이 새끼라뇨. 이 새끼라뇨. 이 새끼라뇨. 한국 방송. KBS죠. 근데 이 둘이 퀴즈를 잘하는데. 근데 이거 퀴즈를 잘하는 건 관계없어. 이거 입모양 부과. 동물적인 어떤 감각이야. 그렇지. 평소에 안 들리니까 남의 입모양도 관심이 많아. 그래서 유리하다고. 맞아 유리해. 준비 자세히 이걸로 해주십시오. 아 이거 근데 누가 유리할지 전혀 모르겠다. 업버터 벤처. 업버터 벤처. 업버터 벤처. 됐네. 오케이 오케이. 먹어서 그냥.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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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팟뽕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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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파 뽕뽀니 푸팟뽕커리 푸팟팟 푸팟뽕커리 그렇지 게르마늄 에? 게르마늄 에루! 에루! 게르마늄 무슨 마녀? 게르마늄 게르만주! 아이! 게르마늄 게르마늄? 그렇지! 어려워, 다 갈리면 어떡해 시츄 안 돼! 잠깐, 이거 안 돼! 시츄 희주! 시츄 어? 시츄 아, 희주? 시츄 모르겠는데 통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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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 마이의 장화, 홍연 당, 당산 장화, 홍, 선 홍, 연 장화, 홍, 연 장화, 홍, 연 아, 홍, 연 호, 홍, 연 장화, 홍, 연 그렇지 뭐야 셋 이같은 거 맞혔어요? 셋 이 하나 맞혔어? 네가 본 장화, 홍, 연은 어느 거야? 장화를 짓고 물레방팔 오오오오오 시츄는 못 맞추냐? 개구리움 피디가 시츄였어요? 시,오, 시에 들으면 모음을 잘해야 돼 모음은 시,오인데 자음이 어렵지? 자음을 불러요. 얘가 발음이 좋아. 발음이 좋으면 발음이 좋겠지? 저희는 노래를 바꾸겠습니다. 서태지로 들어오지. 안 돼야 돼. 그래도 서태지 꺼 안 될까? 안 돼야 돼. 야 씨 개 커! 야! 원래 커야 돼요. 안 돼 이 왕이야! 커! 신경을 불러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! 평소 공개! 막판에 뭐 싸우지 말자. 진짜 저거? 어이씨 이거 뭐야? 아 진짜! 아 이거! 내가 이런 사람이랑 표를 먹었으니까. 아 내가 진짜... 자 시간 주세요! 자 시간! 시작! 우! 유! 구! 우! 우! 구! 단! 무주공산? 어 맞다 맞다 맞다! 아니! 그건 아마 안 된댁에! 아니! 그건 아마 안 된댁에! 아 진짜! 비방용이잖아! 우유! 유! 주! 아 왜 이런 거 하지 마! 비방용이잖아! 우유! 후! 우유! 후! 우유! 후! 아 이 시험 개 시끄러워! 욕실 때 이거 말 봐! 아 욕을 하고 그래. 아 이거 힘들다! 아 이거 힘들다! 이거 지금 지금 취임이 많아! 삼시 새끼! 삼시! 참치! 참치! 찜! 참치! 찜! 참치! 야 이거 어려운데! 컴! 파! 스! 이거 정확하게 말해야 돼! 아우! 뭐야! 안 타는데! 공간! 간! 어? 공간! 멸초야! 간! 공간 간다! 또! 아니! 공간 간다! 내가 먹어! 내가 먹어! 동작 동작 동작! 내가 잘했어! 진짜 누구야 이거! 첫 번째가 뭐였어요? 우유 뭐 우유 부당! 우유 부당! 아 우유 부당! 이게 뭔지 얘기야! 상스러우지 못하겠어! 아 진짜! 아니 그리고 동작하면 안 됐냐며! 꼼치 봤어요? 꼼치! 꼼! 아니요! 아! 삼시! 아! 삼시! 형 보니까 우리 애는 진짜 차분한 애다! 동서 형의 반칙으로! 왜? 동작이 들어왔잖아요! 동작이 들어왔! 아니 형 동작은 그냥 보여주기도 뭐해! 모자이크 해야지! 모자이크 해도 들어! 황 PD 형 경민 승! 으아아아악! 아유! 남은 거 몇 개 가지고 둘이 엎어쓰기 한 번 할래? Kath麗어ordo하고 지는 사람이 두 대 맞는 거야! 우유 Giovanni 일단 벗으면 지는 거야 이제! zug estavam 오우! 자 주세요 잡니다 십팔 세 크레파스 실패 실패 미세 미세 위서로 미세 미세 미모 나 용이 용이져서 낸아 괜찮아! 막내가 치긴 좀 그러니까? 그럼요! 저는 못 때려요! 두 대 때리는 거잖아! 그렇지 한 대 이거 때려야지 무슨 소리야. 사람들이 너 착한 맛을 잘 모르는 소리야. 너 왜 이렇게 못댔니? 여기 세준이 형한테 패스할게요. 저도 이 세준 씨에게 양도할게요. 이 새끼 못 믿어. 아니야. 당장에 제가 음악 들으면서 맞으세요. 커튼스 음악 들어도 스퀴베리야. 약간 맛이 가보이지 않으셔? 야 전박에 때려.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맞아요? 이게 전박에? 랜달. 치우스. 치우스. 이게 막는 건가 이거? 막 막는 거야 그럼. 아깝게 개켜. 나 용이기 용이 없을래는 안 한 거야. 베이비 키워줄까봐. 아유. 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. 베이비? 베이비? 또 맞아? 그럼 두 대잖아요. 잊어버렸다. 날 안가보었어. 야! 오늘 홈 PD 또 때려야 될까 봐. 아 진짜요? 준비한 건데. 그럼 내가 마실걸. 저는 진짜 우와~~ 이거 더 비프엘이야 이렇게. 야 맛일래. 맛있게 이러는 게 없어. 고맙습니다.